안녕하세요. 구르뜨기야워 2단계 터닝포인트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자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라스드 터닝포인트의 책순서 중간에 사입기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사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지금의 교회당 교회는 성서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해왔습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터닝포인트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의 전환을 대한 이해 혹은 공감이 50%만 된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한 인식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의 전환을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선교하는 일, 여전히 목회하는 일, 여전히 신학 교수하는 일, 여전히 성경 공부하는 일, 신학 박사가 되기 위한 꿈꾸는 일, 이런 일을 여전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썩은 웅덩이에서 금봉어를 건지려는 우둔한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형태가 잘못된 것이니까 성서적이 아닌 것이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좀 심한 표현을 쓴다면 적을 유의롭게 하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적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 계시록에 들어가면 전쟁이 벌어지는데 상대편에 쓴 상대편인 사람들을 적이라 이렇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편을 적이라고 규정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사탄이라는 말이죠. 사탄의 집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터가 중세 종교개혁을 할 때 교황청, 교황을 사탄의 교수로 규정하고 종교개혁을 했을 때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00년이 넘도록 개신교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살아왔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 보니 이게 성서적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게 하나에서 열 가지 다 거짓된 것으로 포장돼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기존 교회가 여러분 이런 소리에만 목회하신 분들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겠지만 거짓이라면 그거 보면 뭐예요? 사탄의 집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규정 안 하면 톤닝포인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시효가 지나가버린 웅덩이에서는 역겨운 냄새, 썩은 냄새가 역겹게 냄새를 풍겨서 정말로 우리의 이맛살을 지푸리게 하는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독사들만 우글거리는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개시록 19장 14절부터 21절의 기록은 하늘의 병사들의 전쟁 상대들이었는데 마침내 그들은 사탄의 세력으로 규정되어 전멸이 되었고 그 세력을 이끌었던 짐승과 거짓이란 유황불문 못에 던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개시록 19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참조해 보세요. 그 두목이 되었던 사탄은 무적에게 가둔식 사건으로 그 세력은 1차 정리가 된 것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분명한 입장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사탄의 세력이 되어버린 그 전통이 만들어 놓은 틀을 따른 것은 결국 여러분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방적 부르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의견을 묻고 우리 인간에게 어떤 타진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필요한 자라는. 그런데 청암받은 자들이 다 사양한 기사가 성경에는 실려 있습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부르심에 내가 못 가겠다 이런 말이고요. 나는 소 타석 혀리를 샀음에 하고 거절을 합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쭉 하고 나서 뒤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절한 자들은 다시는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이 전환된 새로운 세계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엄중함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르심에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봉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고 말을 했습니다. 14장 15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스 11장 6절입니다. 8절 사도들은 부르심 앞에서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순종하고 배도 그물도 자기 부친도 뒤로 하고 따라섰으며 세리마태는 자기 직장도 버리고 따라 나서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21세기 지금의 교회당 교회는 성서적이 아니라면 거짓말인데 거짓말이라면 결단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죠. 세번째는 부르심의 성격과 부여된 영광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 강의에서 잠시 언급한 것 같은데 이 부르심은 일반 백성들을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이해를 먼저 해야 하는데 이 부르심은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될 자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이 부르심은 21세기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기둥과 터가 될 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부르심 열두 보조에 앉을 자들의 부르심이요 마태범 19장 28절에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권을 부여받을 자들이요 게시록 20장 4절을 참고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천사들이요 게시록 7장 2절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할 자들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로 탈 자들이요 게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성과고 삶을 누릴 자들입니다. 게시록 21장 24절 일곱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일반 백성을 지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1번이 발표했잖아요. 사도들의 부르심은 어떤 이유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할 수가 없는 부르심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두 말 없이 사도들은 다 따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세리면 황금알을 낳은 거위처럼 돈 잘 버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도 버렸잖아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서 제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21세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 건국공신들이 되고 이분들에 의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하는 자들이 되고 인침을 진행하는 천사들이 된다는 것을 주몽하십시오. 게시록 7장 2절로 3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강의한 것 중에 언급된 말씀인데 게시록 7장 2절에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란 말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동쪽으로부터 올라와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반모섬에서 본 동쪽이 어디일까? 인도 시성 타고리 그랬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가르쳐서 동방에 해뜨는 나라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애국가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런 말들이 우연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게시록 7장에서는 해뜨는 곳으로부터 올라온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이것이 누구겠냐는 말이에요. 동방에 해뜨는 나라. 그래서 이것은 포도원의 품꾼 다섯 번째 부른받은 품꾼일 수 있다. 이런 말을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습니다. 대개 성경에서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인을 친 천사만 해뜨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턴닝포인트를 한국에서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하고 앞 강의에서 포도원 품꾼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한국교회가 다섯 번째 품꾼일 수 있다는 말도 해봤습니다. 세계사를 주목해 보세요. 한국보다 훨씬 작은 80년 안에 출생하신 예수가 전 인류의 구세제가 되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당량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합니다. 가장 열광의 텀바구니 속에서 살아온 역사 때문입니까? 사대주의 사상이 가장 아직도 그것을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 이 기독교계입니다. 종교계 사람들이 사대주의 사상에서 퍼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1세기가 되어서도 이미 저 유럽교회도 망해버리고 북미교회들도 다 문대다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박사학위 꿈꾸는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기에 가서 박사학위 받으려고 줄을 서는 것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대주의 사상이죠. 기독교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번역사가 많이 팔리는지 한국 사람들이 쓴 책이 많이 팔리는지 번역사가 훨씬 많이 팔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죽어버린 그 교회 세력에서 만들어진 책들은 정말로 진리처럼 받아들이면서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까? 제가 이거 지어내서 한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대주의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한때라도 인류를 위해서 정말로 이 한국교회가 세계사에 뭔가 한 점이라도 점을 찍을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는 나와야 합니다. 자, 21세기 터닝포인트 한국에서 시작된 대여 21세기 마지막 하나님의 인치는 작업을 한국교회가 한다고 해서 안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강의 틈바구니에 살아왔다고 해서 한국교회는 사대주의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마지막 터닝포인트의 주역이 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바로 그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크게 주권의 출처입니다. 지상나라를 중에 정치 시스템이 가장 발달된 나라를 든다면 어쩌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일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주권이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백성으로부터 주권이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통령 성격을 할 때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우리들이 어떤 이유도 여기에는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한 것은 이걸 부정하는 자들이 무천년주의자들입니다. 지난번도 한번 말씀했죠. 학설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무천년주의자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없고 지금의 교회당 교회가 꼭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해온 이론들입니다. 이거 다 학자들이 주장해온 것들이에요. 유명한 학자들이 했다니까요. 누구예요? 오리겐을 비롯해서 아주 초대 교부시대에서 오리겐을 비롯해서 켈빈, 아브라함 카이퍼 또 혹은 얼마 전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플러시나게 레드 같은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박형룡, 박윤선 박사 같은 분 이런 분들이 다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왜 무천년을 주장했어요? 예수님의 파리세인들이 물으니까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너희의 마음에 있다. 이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친구 목사도 지금 신문사 사장노를 하는데 그 친구도 똑같은 소리를 해서 내가 욕을 바가지로 해줬어요. 이 무식한 친구야. 네가 그렇게 무식하면서도 기독교계 신문사 사장노를 타냐? 왜 그래요? 그 말은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예수가 하신 말씀이 아니고 파리세인의 질문을 듣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운운하느냐? 그러면 먼저 네가 나를 영접하거나 지금 그 손인데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파리세인들이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에게 그리 대답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에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나도 영접하지 못한 놈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해? 지금 그 말인 건데 그 말을 못 알아 듣고 하사각을 못하고 엿자적으로만 보고 그런 오류를 범해온 학자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나한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줘요. 우리 한국의 어떤 여론기관에서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종교의 선호도 조사를 했대요. 종교 선호도 조사 여기에서 불교가 선호도 조사하니까 65%가 불교를 꼽았고 두 번째는 카토릭이 62% 그런데 개신교는 얼마냐? 20% 미달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선호도 조사해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여전히 썩어버린 운동이 앉아있어요. 이거 참 피를 토하고 죽을 노릇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밤을 새면서 통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밤을 새가면서 금식하면서 통곡을 했었잖아요. 배옷을 입고 지금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있어요. 이런 선호도 조사해서 세상에 20%도 채 안 된다는 이런 것을 보도를 통해서 들으면서도 멀쩡히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것은 신앙 양심이 없다는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천년을 주장한 분들이 노마 교회로 시작된 교회당 교회에서는 명성을 떨친 유명인사들이라 칭송을 받아왔지만 성정을 보정했다는 점에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결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무천년을 주장한 사람들 성경에 있는 것을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근거가 사도들이었고 성경에 명시된 말씀들이었습니다. 성경 마태범 19장 28절 게시록 3장 21절 20장 4절로 6절 21장 14절 22장 3절로 5절 등을 참고해보세요. 이 말이 빨리 이걸 좀 기술자가 있으면 자막으로 넣어버렸으면 좋겠지만 아직 내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읽어만 드립니다. 만약에 이걸 못 들으셨으면 다시 되돌려서 보시면서 성경을 기록해서 찾아보세요. 범연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부정해서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기록을 부정해요. 다섯 번째 신분을 위한 표시 이동입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의를 합니다. 다음은 표시 이동이에요. 무대가 바뀌었을 때는 표시도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아담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은 대리인이었어요. 대리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웠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딱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 무서운 죄를 짊어지고 수천년 동안 이 역사가 진행된 것이고 예수 그루시다고 오셔서 이것을 벗겨주었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종교의 틀에 앉아서 주여주여만 찾는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출발을 했지만 노아 홍수 심판으로 제2기를 맞으면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합니다. 하지만 노아의 자손들은 출발한 그들도 마치 에덴 동산의 하와가 언약을 어기듯이 노아의 자손들도 무지개 언약을 어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그들이 한 것이 파벨탑 운동을 산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와서 그들을 심판을 하셨는데 선택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선택의 표로 한례를 받게 한 거예요. 왜 그래요?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 때문에 노아 홍수 때처럼 다 멸망시킬 수가 없으니까 무지개 언약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선택을 한 거라고요. 아브라함을 그래가지고 선택의 표로 한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야 언약을 따라 예수가 오신 것인데 여기서 독자는 신중하고 엄중해야 합니다. 예수가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한례받은 유대인들을 저중하신 기록이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유대인들을 왜 저주를 했겠어요?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면서도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정해버린 이런 거짓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700년 후에 다 나타난 거예요. 저주해서 없어져버린 걸로 생각하고 이건 뭐 헛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기억하시는 분이야. 지금 당장에 죄를 지었어도 아무 별구가 없다고 여러분 그걸 우습게 생각하고 심판을 받을 짓을 해요? 두려움 없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심판대 백보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을 보고 심판한다 했어요. 두려워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추측을 가지고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버리는 이 사탄의 종자들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은 부유하고 지금은 넉넉하고 지금은 존경받는 것 같지만 기록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록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저주한 것이 뭐였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귀가 막히고 눈으로 보기에 눈을 감기게 해라. 이게 저주했어요. 이사야가 저주한 게.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이렇게 저주를 했다니까요. 이렇게 저주한 말씀이 700년쯤 후에 적용이 되었어요. 언제 이 말씀대로 그들은 예수가 오셨지만 메시아가 오셨지만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백성들이 퇴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일장을 보세요. 쭉 보면 그들이 얼마나 부정했어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오며 저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사야가 약 700년 전에 저주한 것을 그대로 유대인들이 그 저주를 그 자선들이 다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저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브라부터 시작된 한례로 예수님의 복음시대가 도래되면서 세례로 이에 남은 표시는 나스드 턴링 포인트를 통해 하나님의 인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까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올라온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는 역사가 지금 21세기에서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잠의 마지막 표시로 그리스도의 왕국 백성의 표시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티켓입니다. 인침을 받는다는 게 세례만 받아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요. 그거 못 들어간다는 것 다니까요. 왜 그래요? 한례 받았는데 신약 백성이 돼요? 한례 받은 것 갖고 안 되잖아요. 한례 받은 사람들은 한례 받은 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효력이 끝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어쩌면 20세기로 끝났어요. 그 효력이 21세기에 이제 인침이 등장되면 이제 인침을 받아야죠. 이 문턱을 못 넘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신약 백성이 못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그 표시가 인침이라 그 말입니다. 왜 인침을 무시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고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성경을 부정해요? 명심하십시오. 인침이 없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신앙 지식입니다. 전통지식입니까? 성경 지식입니까? 판단하세요. 내가 앞에서부터 쭉 강의해 왔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쟁쟁한 장로들이 목사고 집사고 권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종교재판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를 따라간 줄 아세요? 모양새를 따라가 버렸어요. 한 성경보다도 성경으로는 틀린 것이 없지만 모양새가 틀리다 해가지고 모양새를 따라 가버린 사람들이 되었다니까요. 모양새를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통을 따른다는 말이고 유전으로 내려온 사람들의 유전으로 만들어진 전통을 따른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제가 거기서 깨닫고 이 성경을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교회가 성소에 있냐 아니면 정말로 전통으로 내려온 전통이 왜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통인가 성경인가 일요일마다 교회당에 가서 주일성수라 해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십일존에 이게 어떻게 성경적이냐고요. 참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꾸 길어지면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